광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한 것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충만하고 또한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또한 마음의 새기기에 도와주시고 또한 오늘 예배 전과 후의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와 오늘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한 전하는 이와 듣는 이들도 이 말씀을 듣고 또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이 말씀을 마지막에 순종을 하며 또한 예수님을 더 깊게 알아가기 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계속 이어서 지금 잠깐 2주, 1주 브레이크를 했지만 계속 요한기시동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21장 9절부터 22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절씩 번갈아 가시며 함께 또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기시동 21장 9절부터 22장 5절 말씀입니다 아 네 먼저 우리 키즈아이들 할 때 큰 박수로 또한 축복하는 마음으로 보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긴데 큰일 날 뻔했네요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7천사가 마지막 때에 7재난이 가득 담긴 7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분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거기에는 열두 대문이 달려있었습니다 그 열두 대문에는 열두 천사가 지키고 있고 드라의 자손 열두 지파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대문은 동쪽의 셋, 북쪽의 셋, 남쪽의 셋, 서쪽의 셋이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주춧돌이 열두 개가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에 열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에게 말하던 근천사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으로 된 자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가로와 세로가 같았습니다 그가 자막대기로 그 도성을 재어보니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서로 똑같이 만인천 스타디온이었습니다 또 그가 성벽을 재어보니 사람의 치수로 144 규빗이었는데 그것은 천사의 치수이기도 합니다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보석은 맑은 수정과 같은 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벽의 주춧돌들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요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치옥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호옥수요 일곱째는 황보석이요 여덟째는 녹수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성옥이요 열두째는 좌중정이요 또 열두 대문은 열두 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충금이었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뿌리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왕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정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을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로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열두 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으리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자신은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전화로 위에 서 있을 때는 설레고 해가지고 가슴이 뛰는 걸 느낄 수가 있어서 참 좋은데 여러분도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또 하기 예배 전에 영어로 유스아이드과 대화를 하고 유스 나이트를 갔는데요 제가 또 뇌가 사고와 모든 게 한국어로 패치가 다시 깔리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조금 말을 법역여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주 전에 목사님께서 기도서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40분 말씀을 또 설교 전해 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셨는데요 또 오늘은 34절 되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요 오늘 또한 저녁에 약속이 다소 없으신 줄 믿고 또 담대히 말씀을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 말씀을 이어서 계속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게시록 말씀이 거의 이제 끝나가는 이 단계에서 오늘 말씀은 새 예루살렘을 두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을 좀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고 컨텍스트를 드리자면 이제는 심판이 다 끝났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가운데 요한에게 새로워진 이 세상 새로워진 하나님의 왕국을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갑자기 그런데 한 천사가 요한을 부릅니다 이게 구절 말씀인데요 함께 구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천사가 마지막 때에 일곱 재난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졌느니라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요한을 지금 불러서 야 일로 와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로 와봐 내가 예수님의 신부를 보여줄게 라고 해서 옆으로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부가 소개가 되는 방법이 또 중요한데요 이 구절에 이리 오너라 뭔가 뭔가 뭔가는 너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하는 소개의 방식이 또 어떤 다른 장면이랑 생각이 연결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바로 17장 말씀 17장 1절에 바빌론의 창녀가 소개될 때와 방법이 똑같습니다 17장 1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17장 1절에 지금 같은 방법의 창녀의 소개와 같이 지금 9절에서는 지금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하나님의 또한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누군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신부를 누구와 대조하고 있는 건가요? 바로 심판을 받고 멸망해야 했던 바빌론의 타락과 죄를 상징했던 창녀와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지금 새롭게 소개되는 이 어린 양의 신부는 창녀와는 반대가 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창녀는 타락과 죄와 더러움과 불순정과 부정함을 상징했다면 예수님의 신부는 또는 어린 양의 신부는 깨끗함과 청념과 완벽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짠하고 완벽하고 청념하고 깨끗한 아내를 소개해야 되는 이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드디어 소개가 되는데요 또한 같이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미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를 보여줄게 라고 하고서는 보여주는 신부는 한 사람이 아니고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가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넌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그냥 예루살렘의 성전이야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21장 후반부는 전부 다 이 도성에 대한 말씀인데요 1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영처럼 맑은 벽옷과 같았습니다 이 도성은 먼저 누구의 영광으로 쌓였다고 하나요? 네 하나님의 영광으로 쌓였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빛이 나는데 이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저는 주얼리를 잘 모릅니다 잘 몰라가지고 여기에 말씀에 나오는 하나의 옥들과 이런 주얼리를 찾아봤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특히 여기에서 나오는 수정과 벽옥이 어떤 건지 몰라서 찾아보니 정말 아름다운 돌들이더라고요 우선 이 새로운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은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아름다움 안에는 깨끗함과 완벽함이 함께 포함이 되어있다라는 것을 창녀랑 비교를 함으로써 겉과 안의 모습이 깨끗하고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요한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도성이 어떻게 설계가 되어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설계 전에 소년전 사람들한테 읽는 거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12절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절 말씀을 보면 이 도성은 크고 높은 성벽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고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도성은 더 이상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도성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또한 이 도성의 성벽 이런 것을 보면 어떤 보호에 대해서 연결을 시키는 게 많은데요 여기에서는 그거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무너지지 않는 하나의 성벽의 의미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러한 성벽의 보호를 의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더 이상 무엇으로부터 보호를 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다 끝났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제 승리를 하신 단계이기 때문에 다 이상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다 지났기 때문에 악이 없기 때문에 침략을 막고 공격을 막아내고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는 것을 구별을 시킬 그러한 성벽이 더 이상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찾고 경험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완벽한 재창조된 세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 예수님의 또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룩한 도성의 하나의 성품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완벽하고 또한 영원한 우리가 이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구조는 25절인데요 25절에는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벽이 보호하고 막아내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었더라면 이 성벽의 대문이 닫혀 있었겠죠 더 이상 외부에서 침략할 자들이 없고 또한 이 대문 밖에 쳐들어올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 열려있을 것임을 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큰 성벽이 보호와 구별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대신 드러내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서있는 왕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도성에 대한 설명을 계속 보면 14절 말씀에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14절 말씀에 그 도성의 성벽에는 주춧돌이 12개가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사도의 12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벽에는 주춧돌이 12개가 있는데 이 12 주춧돌 위에 누구의 이름이 적혀있나요? 사도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학적으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 12제자였을까? 12제자라고 하면 가론 유다까지 포함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12사도들이 여기에 적혀 있을까에 대한 많은 의견들도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론 유다가 적혔는가 안 적혔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열두 완벽한 숫자를 상징하는 그 열두 제자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이 12절 말씀의 대문에 12절 말씀 다시 돌아가 보면요 12절 말씀 다시 들어가 보면요 대문에 대문이 열두 기도도 있었잖아요 그 대문 위에도 이름이 적혀 있는데 여기에는 이스라엘 지파 이름이 적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12절 말씀에는 열두 대문에는 열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적혀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성벽의 열두 주춧돌에 이제 사도들의 이름이 적힘으로 구약과 신약 구약의 완벽한 숫자를 상징했던 열두 지파와 신약에 넘어와서 완벽한 그 열두 사도들의 이름이 적힘으로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게 성취가 되고 성경이 하나로 묶이는 이러한 하나의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거룩한 도성은 구약과 신약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로 묶여져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이 거룩한 도성의 성벽에 구약의 열두 지파와 또한 신약의 열두 사도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베드로의 하나님, 요한의 하나님, 도마의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뜻이고 그 하나님이 바로 또한 우리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성경에서 읽고 남의 삶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내 미래의 삶, 그리고 내 자녀들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역사하셨듯이 꾸준히 변함없으시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지난주 성교적 개척 컨퍼런스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게 됐었는데요 제가 첫째 날부터 저녁 식사 때부터 확 겸손해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무엇이었냐면 제가 나름 이 젊은 나이에 사역도 하고 공부도 하며 일을 한다는 게 뭔가 대단한 일이라고 제 마음 깊은 곳에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내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 목사님들 앞에서 신학생이고요 방사선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로 다른 데 가면 와 라는 반응이 나오는데 그런데 한국과 뉴질랜드에서 이 맨땅에 헤딩을 하시며 교회를 개척하시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단 한 분도 놀라시거나 안쓰러워 하시거나 뭔가 대단하게 보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 어쩌면 보풀하기 같은 전제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감사했어요 그래서 앞서 가시는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너무너무 당연하듯이 그렇게 보시니까 제 마음이 또한 겸손해졌고 또한 그 다음 날에 원바디 처치 사역하시는 유전민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처음에 뵀을 때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가요? 라고 여쭤보니까 집을 짓는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시길래 저는 마음속으로 성교 사시구나 저는 아프리카와 이런 데에서 주민들을 위해 집을 지어질 수 있도록 거래 혹은 뭔가 기획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잘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한국 땅에서 진짜 망치랑 못을 들고 오셔가지고 교인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목사님들의 사역과 삶을 듣다 보니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니 하나님의 이 섬세하시고 완벽하신 섭리와 역사심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나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셨던 일들이 기억나게 됐고 아 맞지? 이 목사님들의 하나님이 단순히 목사님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또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 또한 나눌게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며 이 집회 전에는 좀 복잡했던 마음이 확 사라졌던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어지고 있음을 또한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이 본문 이맘때에 궁금해지는 시점이 옵니다 그게 무엇이네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소개받았는데 유난히 성벽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부는 어떤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으로 된 자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도성은 내 인모가 반듯하여 가로와 세로가 같았습니다 그가 자막대기로 그 도성을 재어보니 가로와 세로가 높이가 서로 똑같이 많이 있던 스타디온이었습니다 한 번 더 성벽에 관한 구절입니다 천사가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라고 자막대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가로와 세로를 재니 정사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요 이 재기 위에 사용됐던 이 사용된 측정의 단위가 스타디온인데요 스타디온은 이때 당시 단순히 가로와 세로 즉 수평적으로 재기 위에 사용된 단위가 아니라 수직적으로 높이도 함께 포함된 단위입니다 즉 이 만 2천 스타디온이었다라고 알려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정사각형이 아니라 입방체, 큐브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큐브 모양 도성, 이 또한 이 외에 중요한가 하면 이 사실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 모양을 두고 무엇과 바로 연결시키는가 하면 바로 유대인들의 성전 중심에 있었던 지성소의 모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격적인 임재를 상징했던 거룩한 곳에서도 거룩한 곳 바로 출애굽기 26장을 보면 이 지성소의 건축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보면 지성소는 큐브 모양이었으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은 지금 무엇과 같은 곳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성전의 중심, 지성소와 같은 곳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 성전조차가 이 거룩한 도성에는 없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이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도성의 성전이시고 이 도성이 예수님께서 머무는 곳이라면 이 도성의 바로 지성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즉 성벽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계시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도성이 지성소가 되기 위해 Holy of Holies가 홀리해지기 위해 누가 계셔야 하는가 우리도 아니고 화려한 장식품과 찬양과 금과 은도 아니고 바로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도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도성 안에 계시면 계시는 한 밤조차 없어지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이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시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이 도성을 밝혀주신다라고 알려지고 있으면서 또한 무슨 말씀이 아마 생각나십니까 여기에서 다시 요한 복음서 돌아와서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내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이 되신다면 그를 따르는 이들은 이제는 더 이상 밤과 같은 어두움 가운데 걷지 않을 것임을 우리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앞부분 보시면 앞부분이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오라고 알려주면서 이 사실을 다시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성 안이 예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면 또한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로 그곳으로 몰리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면 그래서 24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오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군종이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이 말씀 보시면 온갖 좋은 것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나타냈던 것들이 이제는 이 도성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 들여올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지성소와 같이 거룩한 곳이라면 예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곳이라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겠죠 그래서 27절을 말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체계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로지 어린 양의 생명체계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보면 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고 직접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빛이 되어 주시는 인도하시는 또는 함께 영원히 하시는 고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다 라는 뜻입니다 또한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왕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들만이 또한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삶의 빛으로 삼아 또한 그분의 공급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절대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말씀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거룩한 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성벽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며 마무리가 됩니다 이어지는 22절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새 예루살렘 새로운 거룩한 도성 내부에 관해서 이제 와서 설명을 좀 해주기 시작합니다 먼저 설명드린 이 부분이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그 기초 이곳은 어느 곳인가 이곳은 어떤 곳을 의미하는 곳인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라는 게 어떠한 삶인가라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한 채 22절을 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함께 그 기초를 갖고 또 1절부터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한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을 하고는 아무도 또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은 먼저 생명수의 강이 거리 가운데로 흐르는 곳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 옆으로는 생명나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선 그냥 이 그림만 머리에 상상을 한번 하시면 이런 모습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과 좀 비슷한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창세기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그 나무 선악과 그 나무 옆에는 생명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보면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장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이 생명의 나무에서 열매를 먹어도 됐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짚는다 즉 이 여러 가지의 나무 심지어 생명의 나무까지 포함된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되는 상황에서 아담과 하와는 유일하게 먹으면 안 되는 나무를 택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따르면 이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바로 하시는 가장 먼저 하시는 일들 중 하나가 이런 것인데 함께 또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메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냅둘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즉 아담과 하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마땅히 영생을 고를 수 있는 그 선택권 앞에서 죽음을 선택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그 원죄가 너무나도 큰 죄인 것입니다 유일하게 죽음을 불러오는 나무 오히려 영원히 살게 해주는 나무 앞에서도 죽음을 불러오는 그 나무를 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의 모습과 영생을 주는 그 생명의 나무까지 회복이자 재창조를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의 영광으로 인해서 한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영광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있고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은 유대인들에게 알려져 있기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이었고 보는 날에는 그날에는 반드시 바로 죽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절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재창조가 된 하나님의 왕국에는 죽음이 없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나무가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죽음을 불러오는 그 모든 것들이 없어졌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고 나의 빛이 되시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결코 죽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관찰해 보면요 예수님 혹은 그리스토라는 이름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 전부 다 있을 때는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재물과 연관된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과 같은 희생 없이는 구원도 재창조도 영생도 회복도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린 양의 희생이 가져다 주는 그 결과에 집중하느라 그 희생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 영생, 회복, 보호, 성공 이것이 어느새 우상이 되어버리고 이것을 위해 달려가고 이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의 힘듦과 아픔이 이겨내지지 않아서 힘들고 낙심해합니다 왜일까요? 희망했던 구원, 회복, 보호가 느껴지지 않아서 이제 아닐까요? 그래서 더 좌절하게 됩니다 더 절망에 빠집니다 계속 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명확합니다 구원도 회복도 영생도 예배도 그 어떤 것도 어린 양의 희생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목표가 되면 눈이 가려져서 구원자가 안 보이는 것이고요 회복이 목표가 되면 눈이 가려져서 치료자가 안 보이는 것이고요 성공이 목표가 되면 눈이 가려져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구원자 어린 양이 너희들 앞에 서 있는데 죄로 인해 눈이 가려져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시며 예루살렘을 두고 예수님은 우십니다 말씀을 마치며 성경에는 이렇게 두 가지 예루살렘을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눈이 가려져서 구원자를 보지 못하는 예루살렘이 있고요 또한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영광을 비추고 드러내는 영원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예루살렘이신가요?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시는 예루살렘으로 살고 계신가요? 여전히 밤이 오고 여전히 눈이 가려진 채 구원자를 코앞에 두고 못 알아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말씀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무엇을 포기하셨는가 나를 위해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와 십자하게 죽기까지 순정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회복과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을 기억할 때 분명히 또한 회복과 영생이 있을 줄 믿으며 또한 기대하며 지금을 이겨내고 인내하게 해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될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삶임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아직 결혼식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시면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장 말씀을 보면요 얼마나 아름답게 이 도성의 선벽이 꾸며져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온갖 멋있고 예쁜 것들 금과 이런 것들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부가 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이렇게 아름답게 보시며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가 이를 때에 아름다운 그 아내를 맞이하는 신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애타게 기대하며 기다리시는지 얼마나 신부된 아내를 아끼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는지 보게 되었던 요한은 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던 요한은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다시 삶으로 돌아갔을 때 힘든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며 포기하려 하는 교인들을 봤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박해를 피해서 예수님과 교회를 등지고 떠났던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사실을 더욱더 이 사람들이 일으켜주고 싶고 격려를 하며 소망을 선포하며 이 사실을 알리고 교회를 다시 열정을 다해 섬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시는데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이상하셨는데 우리가 힘 빠지고 종교 생활에 빠져 있고 낙심과 걱정과 근심으로 마음이 가득 차있는 우리는 이 교인들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이 또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할 때 우리는 교회로서 사랑으로 서로를 일으켜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결혼을 준비하는 이 준비를 해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감당하고 겪여야 할 이 변화와 준비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십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하죠 그러나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꾸어주시는 그 과정이 우리를 광려를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인도해주시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하고 아플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며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이끌어주셨습니다 게시록 말씀을 1차적으로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와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도 한 분 한 분 그러한 이해가 안 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은 지금도 그런 광야 생활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베드로와 요한의 하나님 맨땅에 해등하시며 집을 지으시는 유종민 목사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같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구원과 영생에 이르기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아프지만 때로는 연약해 계속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나를 인도하시는 어린 양의 빛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흔들리고 예수님을 잊은 채 살아갈 때도 있지만 거룩한 제사장의 정체성을 입고 오늘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결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도성의 삶을 맛보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도성은 미래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즉 지금도 이 삶에서도 경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이 그래서 저에게는 묵상하는 가운데 특히나 묵상 가운데 와 닿았습니다 끝에 가서 거룩한 도성에 위치한 이 생명나무의 나뭇잎은 하나님께서 민족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실 거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실 거라는 이 말씀의 전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치료가 필요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게 아닐까요? 아픈 자들이다 힘든 삶을 살았던 자들이다라는 것이 아닐까요? 즉 거룩한 그 거룩한 곳 더 이상 아픔과 죽음이 없는 그 곳으로 인도하시는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내다가 살아가다가 다치고 아파하고 망가진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아닐까요? 성도님 우리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시며 삶을 오로지 예수님으로 채워가시며 삶을 하나의 지성소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시며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빛을 따라가며 낙심하지 않고 매일매일 거룩한 도성의 삶을 체험하며 또한 경험하는 삶을 또한 살아내는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